Q. 까불이 저 멍청한 자식 골라도 역을 거느냐?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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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힘 빼지 말자, 우리. 이야, 까불이 잘 된다, 이. 까불이 왔어. 까불아. 야, 까불아. 너 도망 못 가. 이 동네 내 손바닥 아니야. 그냥 엄정히 가자, 엄정히. 엄정히 가자. 자식. 어이구, 우리 형사님. 마니아 빌리겠어요. 누구? 웃어? 형사님부터 갈게. 웃어? 아우 씨. 여보, 왜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. 아, 인간아 되나부터 실천하신 거야? 아우, 술은 무슨 술이야. 집 앞에 눈 좀 치워넣으라니까. 아우, 왜 짜증을 내고 그래. 네가 치우던가. 내 집, 내 점포 앞 눈 치우기. 쌓이는 눈은 미리미리 치워서 안전사고 예방하세요. 같이 좀 쓸자. 아, 이거만 보고. 연구는 진짜 재미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려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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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